이번에 뉴바일런스와 같이 작업을 했어요 영상이나 이런 것도 찍었고요 세상에 찍어가지고 찍는데 아니 이건 다른 얘긴데 공연하면서 아까 나마이스 부르면서 느꼈어요 제가 남성분들 표정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근데 저희 다음 게스트를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아 나도 기분이 아 맞다 일단 오시지 약간 그거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기분 좋자고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남았는데 약간 예열을 해야 되니까 진짜 아 네 뉴발란스랑 같이 약간 같이 작업을 했는데 곡 작업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? 언제 낼지 네? 언제 낼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완벽히 완성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공연을 해보려고 이게 약간 세련된 음악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막 가볍게 춤출 수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움직여주면 좋은 막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 후렴구에 약간 같이 해볼 수 있는 구다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 방식 응 대로 밸런스 내 밸런스만 해주면 돼요 뭔지 알죠 여러분 해볼래요 내 방식 응 대로 내 방식 응 대로 밸런스 이건데 밸런스만 하면서 여러분 그냥 약간 느낌 있는 그런 느낌 내면 돼요 알겠죠?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재밌게 나오세요 레츠고 콧쿠스 AOMG 암 싸이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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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대의 피보다는 좋지 미숙하게 살아봐야 돼 거진 22년 뭐 말하면 뭐든 맞다니 땡 I'll take it easy 양해사는 컴퓨터가 해 그 내용이 돼 다섯 매일이 데일리 컴퓨티션 다른 게 더 필요해 폭이 빡세니까 밸런스 맞춰 질러서 당연한 근데 멋지면 어때 이제부터 완전 생각보다 모두 관심 무기지 비교대상 나지 미숙한 꽃처럼 내 비교각 먼저 호흡킹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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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에서 옥스 넘어틀 구름 잡는 소리 what can I do for myself? I'm gonna dance leave your life 밸런스 오케이 내 방식대로 밸런스 내 방식대로 밸런스 좋은데 내 방식대로 밸런스 네 밸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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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lightened 반전이 나면 끝까지 말해 고대로 흘러간 적 없으니까 내 방식 그대로 밸런 오케이 내 방식 그대로 한 번 더 타임 내 방식 그대로 내 방식 그대로 밸런 배가 아픈 이유는 배가 앞에서가 아냐 배가 불러보인 거지 사실 네가 눈 돌릴수록 고울만 쳐다봤던 내가 더 앞서가지 멀리 식어봤던 어태들보다 나판도 앞을 치켜봐 줄 때는 내게 더 높이 터널이 앞이라도 빛이 봤으니까 달려가는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지 근데 두려움이 없을 내가 더 무서워 뭐라도 똑같아만 긴 말하는 내 방을 내게 내꺼는 너 what's your party? 이건 아까 말했지 그냥 live your life 그래 정해진 건 없고 원하는 게 어려 걸리라면 손가락을 피면 돼 누구처럼 누구 같지 말고 고울 앞에 나처럼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돼 one more time 내 방식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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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